겨울철 적정 온도 잘 지키고 있나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 적정 온도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로 20도 추울 땐 내 복 내릉 작은 뜨끈 모난답고 난방 네 심장은 뜨끔 그새 먼지 잡는 내가 바로 으뜸 2020 20도 더 늦기 전에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로 20도 올겨울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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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도